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로 여객 수요가 조금씩 꿈틀대면서 조금씩 빗장을 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일 기준 2,434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7일 이후 80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항공업계에선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방역을 유지하되 일상생활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위드 코로나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국제선 항공편 예약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사이판 여행 안전 권역, 즉 트래블 버블 항공 예약은 7, 8월만 해도 편당 10명 이하였지만 추석 연휴 이후 몇 편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제주항공의 사이판행 항공 예약도 57%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여객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트래블 버블과 백신 접종률 증가 등으로 최근 일부 국제선 예약률도 호전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세계의 하늘길이 끊기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항공업계 위드 코로나 분위기 속에 속속 빗장을 열 제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 이준석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